절대 카리스마 가장 큰 우상이었고 명품보컬 롤모델이시고 감히 내가 그분의 노래를 무서우면 옷 입어야 되지 오늘의 전설 임재범씨입니다 후배 여러분 네 따로 나중에 뭐 옥상집합은 안합니다 전설 세 분 보실 것 같아요 멘붕 상태입니다 사랑 사랑 보다 깊은 내 상처 막숨 난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저 처음 봤어요 형님 저기 정장님 과거에는 부활하고 신하위하고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아 그럼요 굿자 만들어도 이렇게 부화가 끓어올리고 그래가지고 잘 함께 노래해요 잘 함께 노래해요 잘 함께 사랑해요 넌 잘 함께 사랑해요 넌 우리 헌마니까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저 날 꿈 야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더 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원한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 말 구회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싫어하시는 모습은 본 적은 없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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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